미안해요? 어, 오토바이다. 오빠, 가자. 오토바이다. 오케이, 가자! 가자, 운전해주세요. 아, 운전해주세요. 오케이. 혹시 자기 이름이 뭐야? 어, 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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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알아서 뭐하게 해. 뭐야! 어느 세계선의 커피내언전이야, 이거. 빠진게 웃기네.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글로가면 어떻게 해! 글로가면 어떻게 해! 아니, 진짜 지니는 너무 바보라니까? 지니는 그냥 내버려 봐, 이거! 지니는 진짜 수준이야, 수준. 아, 지니. 운전을 못해, 운전을. 아, 지니 했어. 아, 지니 해봐. 주면 안 돼 이거 운전하다가 계속 말 안 먹어 아까 교훈을 얻었었는데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해